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신기한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оп let me go. 고마워 복싱하냐? 어? 우리 밥도 좋네 진짜 안 어울린데 나랑 그치? 나갈래 기분이 속에나? 으읍 I have many feelings I miss my wife my baby so I'm sad I'm hungry but I'm also happy I'm kinda tired but I feel energized 한cript. 한글자막? 네. 제가 동작을 할 수 있는지로 써서 가면 영국인. 이거 바로 드릴게요. 한글자막! 오뎅스 산스로 이거 좀 하고 기브 스티커 와 너무 많네 어? 이름? 예정아 응 항상 좋지 한번 이렇게 그냥 흐흐흐 감사합니다 한 번씩 드세요 한 번씩 드세요 스티퍼스티 어? 뭐가 없어 마음에 드는게 이름을 쓰고 기분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정연이는 하트네 이 스티커가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내 기분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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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리스트가? 뭐 할거 없나 봐 도넛이랑 백종이 하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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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티커라 붙여주세요 황준 안녕하세요 한 번 한 번 뭔데요? 이따가 주는거죠? 밥먹갈게요 배고파요 아 이거 뭐야 누가 받는거에요? 오늘이 있습니다 아 좋은거네 I'm hungry 영어 잘하네 왜? 아 기본 스티커? 아 기본 스티커? 아 기본 스티커 뭐에요? 기본 스티커 2분 3분 뭐 2분 소금 뭐예요 이거? 어? 성수 형! 대기! 빨리 들어가세요! 확실히 고정하는 게 다 기분 좋네 그걸 죽여야 되겠네 어? 개뉴? 아니요 개뉴 아니네 아니요 뭐였고? 2호이 2호이 1호이 3호이 2호이 2호이 3호이 얘기 안 쓰니까 예 좀 더 매니 안으로 트러너 두어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매니 감사합니다. 손 씻었어. 거짓말하지 마. 손 씻었죠. 감사합니다. 이름을 써야 될 거 같아요. 네. 이게 기분 좋아? 네. 이게 메롱인가? 메롱 아니야? 침이야? 침이야? 이게 메롱이야. 근데 안 웃고 있어서 그래. 근데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. 내가 안 웃고 있어서 그러잖아. 이거 거짓말입니다, 이거. 상태가 메롱이라고요? 어. 네네. 이름을 써서 기분 좋아해. 왜냐면 케이크를 불러요. 스티커 가져가도 돼? 우리 하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. 하나 둘 셋 넌 하나 둘 셋. 네. 빨간색은 한 30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거 뭐예요? 야구가 잘 돼가지고 하assic 끝 지금 기분이야? 완전 행복하죠? 행복합니다 네? 감사합니다 범찬도 메롱이에요 그 옆에 적은 거예요 중마고 오잖아요 수영 이거 지금 제 모습을 그냥 한 거예요 수영 기르는 모습 저 시즌 때는 잘 못 보시니까 근데 캠프 때는 거창하다 좀 안 자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냥 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부기 인췄기